울산 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이 3.8%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.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의 지난달 실업자는 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천 명이 감소해 실업률은 1.1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울산 지역의 지난달 고용률은 59.7%로 전년 동월보다 1.3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8천 명이 감소했지만 사회간접자본에서 1만 5천 명이 늘었고 종사자별로는 자영업자가 1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. 연령별 고용 현황으로는 65세 이상에서 5천 명이 증가하는 등 50세 이상에서 고용이 늘었지만 25세에서 29세, 35세에서 39세는 3천 명이 줄었습니다. 연령별 고용 현황으로는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.